다시 뵙겠습니다. 미래세 자산운영 홍콩 법인 이필상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클린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클린에너지는 크게 보면 태양광과 풍력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은 클린에너지원이 태양광이 굉장히 비싸다. 이거는 한국에서는 맞죠. 여전히 비쌉니다만 사실 한국은 굉장히 예외적인 국가에 속합니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풍력 혹은 태양광이 그 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하시죠. 태양광 기업 되게 위험한 거 아니야? 이게 과거에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는 아닌데 각 부분별로 리딩하는 기업들은 높은 마진과 높은 자본 수익률과 높은 성장률을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과연 단가가, 발전 원가가 저렴해졌는지, 그리고 최근에 유가도 빠졌는데 혹시 이런 거에 어떤 태양광 경쟁력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태양광이 괜찮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왜 중국 기업을 자꾸 얘기를 하는지 하나하나 검토를 해보도록 할게요. 태양광의 경쟁력, 결국은 태양광으로 발전했을 때 그 원가, 단가가 얼마냐인 것이죠. 지난 10년 동안 태양광 패널은 90%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사이에 태양광 원가가 기준이 되는 발전 원가라고 할 수 있는 석탄 발전 원가보다 더 낮아지기 시작을 했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색 세목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글로벌리 봤을 때 석탄화력 발전의 평균 단가입니다. 한 메가와트 아워당 56달러 정도 되고요. 이거보다 밑에 있으면 석탄 원가보다 저렴한 것이죠. 가만히 보시면 상당히 많은 국가가 그거보다 밑에 있습니다. 어떤 나라냐 하면, 인도, 호주, 중국, 미국. 그러면 빨간선 위에 있는 국가들은 어디냐? 보시면 바로 한국. 한국은 쉽지가 않아요. 태양광을 발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 세계 발전 시장의 2%를 점할 뿐입니다. 98%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시장에서는 이미 한국과는 달리 원가가 상당히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미래에 대한 추정이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지금 현 시점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고요. 최근에 블룸바그 뉴스에 이런 게 있어요. 중국에서는 태양광 원가가 38달러가 되면서 중국 내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이란 나라에서, 그렇게 큰 나라에서 태양광이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에 속한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올 정도로 태양광의 원가가 많이 내려온 거죠. 미래를 보면 어떨까요? 미래의 예측은 항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블룸바그 BNEF를 따르면 2030년경이면 태양광 그리고 풍력이 석탄 발전 원가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태양광 원가가 저렴해졌다고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어떤 이유 때문일까, 어떤 것이 태양광 발전의 경쟁력을 결정할까,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양광 패널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 10년 동안 90%가 하락했고 이게 아주 키 드라이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일조량이 중요해요. 태양이 얼마나 많이 비치는지, 결국은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광 에너지가 많아야 되는 거죠. 단위 면적당, 크게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한 지역의 기존의 전기료가 발전원이 얼마나 비싼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은 송배전 비용이 어떤지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여하간, 여기 제가 차트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별 일조량이에요. 빨간색일수록 태양광을 하기 좋은 지역입니다. 일단은 너무나 직관적으로도 사막 지역은 발전이 잘 되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호주도 엄청 빨개요. 좋고, 미국도 서부 지역은 굉장히 좋고, 멕시코도 좋습니다. 칠레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서북부는 괜찮아요. 굉장히 좋고, 인도 좋고, 굉장히 많은 지역이, 뭐랄까, 인구 밀집 지역에서 태양광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 포텐셜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사례를 몇 가지 좀 드려드릴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글로벌리 태양광 프로젝트의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은 저도 믿기 어려울 정도의 숫자였는데, UAE, 중동국가입니다. 새로 프로젝트 발주가 있었는데, 그 발주에 이제 비딩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참여를 해서 입찰을 하는데, 최저가가 킬로와트아워당 13센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거는요, 글로벌 석탄 발전의 한 4분의 1순위예요. 태양광으로 하면 전기료를 4분의 1까지 낮출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숫자입니다. 중동이요, 아주 큰 지역은 아닙니다만, 발전 시장에서는 꽤 중요합니다. 전 세계 발전량의 한 4.7%, 5% 정도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봤을 때, 중동에서 살려면 에어컨을 켜야 되겠죠, 24시간. 전기에 대한 수요가 원체 많은 지역이에요.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적지 않은 시장인데, 중동은 5%라고 가정을 하고요. 사실 중동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중동에 보여주는 건 뭐냐? 건조기후들, 사막기후, 혹은 지중해성 기후, 이런 일조량이 많고 건조한 지역에서는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사례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는 전 세계 발전 시장의 3위 국가입니다. 1등은 중국이고요, 2등은 미국이고요, 3위가 인도입니다. 인도는 전 세계 3위 발전 시장인데, 인도에서 태양광 원가가 석탄 원가보다 20% 이상 저렴합니다. 이미 2018년부터 이 크로스가 발생을 했고요, 인도에서 최저가는 20센트입니다. 킬로와트 아워당, 역시 석탄보다 50% 이상 저렴한 수준인 것이죠. 보시면 인도의 발전 산업의 특징이 있는데, 인도의 동부 지역이 석탄이 많아요. 그런데 반면에 인도의 서부가 경제활동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서부에 있는 석탄을 동부로 옮겨야 돼요. 그런데 옮기려면 철도가 필요한데, 인도라는 나라가 인프라 투자를 잘하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어려움인 거예요. 인도라는 나라는 석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전력이 항상 부족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더 저렴해진 태양광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쉽겠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그 지역에서 소비를 할 수 있으니까. 석탄과 같은 운송의 문제를 겪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가 태양광이 원체 좋고요, 또 태양광이 경제력이 있을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태양광 원가는 경제력을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건 알겠는데, 과연 태양광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태양광은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사막의 1% 면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하면 전 세계의 수요를 다 충족할 수가 있어요. 광의 에너지는 충분한 거죠. 지금 중국에 설치 가능한 면적을 계산을 해봤더니 앞으로 150년치 일감이 남았다고 합니다. 150년 동안 열심히 만들어도 남아있는 거죠. 두 번째, 발전 용량 관점에서 봤을 때도 매년 지금 설치되는 태양광 신규 용량이 전 세계에 지금 신규 설치되는 용량의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20%, 30%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 같아요. 이런 것 등등해서 또 발전한 비중으로 봤을 때도 각국의 전 세계에서 태양광 비중이 지금 2%거든요. 한 20% 이상 올라갈 수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10배가 늘어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 원가는 경계력을 확보했고 두 번째는 태양광을 투자할 수 있는 수요차도 무궁무진하다. 또 최근에 중요하게 많이 생각하시는 이슈인데요. 유가가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클린 에너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질문이 많아요. 결론적으로 유가와 원유와 태양광 발전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왜냐? 원유는 기본적으로 발전원이 아닙니다. 발전원을 쓰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태양광한테 중요한 것은 석탄입니다. 원자력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석탄 가격이 가장 중요한 경쟁 상대입니다. 석탄 가격이 빠지면요. 태양광이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그게 이제 아주 저희가 좀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석탄 발전에서 석탄 그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석탄 가격이 빠지면 석탄 발전 원가가 많이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석탄 가격이 많이 사실 하락하지도 않았고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태양광이나 클린 에너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정책 의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석탄 가격이 낮아서요. 석탄 발전소가 돈을 더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 이익을 신재생 에너지, 클린 에너지를 위해서 떼갑니다. 이거는 글로벌이 관행에 가깝고요. 중국에서도 지난 몇 년 사이, 지난 10년 사이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석탄 가격이 낮았을 때 오히려 클린 에너지 쪽에 대한 보조나 지원이 더 많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정말 재미있는 건데 만약에 석탄 발전소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석탄 발전소를 퇴출시키는 시점이 당겨질 수가 있어요. 지금 문제는 뭐냐? 석탄 발전소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태양광이나 풍력을 더하는 것이 사실 부담스러워요. 왜냐? 기존에 있으니까. 사실 아이디어라는 케이스는 석탄 발전소를 셧다운하고 그거를 태양광으로 대체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석탄 발전소가 돈을 빨리 벌어야 됩니다. 이게 1차원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정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석탄 가격이 많이 빠지지는 않았지만 빠진다고 하더라도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는 영향이 뉴트럴하거나 긍정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 산업을 얘기할 때 왜 자꾸 중국 기업들을 얘기하느냐. 배경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양광 패널이 90%가 빠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빠졌을까요? 규모의 경제도 있을 것이고 어떤 변화, 공정상의 어떤 기술 혁신, 공정상의 혁신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왜 그럴까?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말하면 조금 무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태양광 판 무호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무호의 법칙은 반도체 집적 수준에 대한 얘기인데 급증을 하는 것이죠. 익스포네셜하게 증가하는 건데 태양광도 약간 비슷해요. 왜냐? 태양광 셀 자체가 반도체 원리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서 전자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하는 것의 문제예요. 반도체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이죠. 어떤 R&D를 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태양광이라는 게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실에서는 수많은 기술들을 내놔요. 문제는 뭐냐? 그거를 공정상 대량 생산을 하는데 대부분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원가를 낮추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난 10년 사이에 공정상 혁신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개발된 기술을 공정의 적용을 본격적으로 한 게 얼마 안 돼요. 지난 5년, 10년 사이에 일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커지면서 조단위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얘네들이 그러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거를 만든 기업들이 대부분 중국 기업들인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태양광 발전 원리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나중에 자료를 아마 공개가 며칠 동안 공개가 될 텐데 참교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세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공정 혁신을 하면서 원가를 낮췄는데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폴리실리콘이죠. 제일 첫 번째 단계예요. 태양광 패널의 첫 번째 단계인데 첫 번째 단계인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원가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시면 밑에서부터 올라온 것들이 다들 중국 기업입니다. 전부 다 여기까지 전부 여기도 중국 기업이고 중국 기업이고 여기도 중국 기업이고 여기도 중국 기업이고 모든 그러니까 지금 가장 낮은 원가를 갖고 있는 기업들 전부가 다 중국 기업인 것이죠. 그래서 요즘 폴리실리콘은 중국계와 난차이니스로 나눠져 있어요. 중국 기업들이 항상 리딩을 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쫓아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어떤 팩트이고요. 그다음에 왜 이렇게 중국 기업들이 태양광 글로벌 태양광 산업을 주도하게 되었는지 이유가 있겠죠. 배경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어떤 공정상의 혁신을 중국 기업들이 했는데 왜 어떻게 애들이 하게 되었을까. 첫 번째는 정부가 지원을 많이 했어요. 보조금을 태워줬고요. 여러 가지 산업 정책 지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뭐 재미있는 건데요. 중국의 일부 지역의 전기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폴리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단계에서는 전기료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거든요. 왼쪽에 보시면 폴리실리콘 생산 원가를 보여주는데 보세요. 폴리실리콘의 생산 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5%, 3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기료를 얼마나 저렴하게 조건을 만드냐가 폴리실리콘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국이랑 비교하면 어떠냐면요. 한국에 비교해서 전기료가 절반입니다. 중국의 서북부 및 서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전기료의 절반밖에 안 돼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의문을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중국 전기료가 별로 안 싼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특히 중국의 동부 지역의 전기료는 싸지가 않아요. 중국 평균적으로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그냥 글로벌 평준에서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서부 지역으로 혹은 서북부가 어디냐면 신장 지역들, 닝샤 이런 지역 혹은 산시 이런 쪽은 저렴하고요. 특히 신장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 가격이죠. 그다음에 수력발전이 활발한 윈난이나 사천성, 스천성 같은 경우에는 또 저렴해요. 이런 지역은 전세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저렴하고 한국에 비해서는 반값입니다. 아까 전기료가 35%라고 했죠. 전기료가 반값이죠. 그러면 전기료에서만 15% 이상을 절양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사실 게임이 끝난 거죠. 전기료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그래서 아무튼 중국이 그런 장점을 충분히 누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엔지니어링 생태계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는 글쎄요. 태양광의 산업이 정부가 지원해주고 이게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인재들이 몰려든 것이죠. 그래서 10년 동안 걔네들 사이에서 노하우도 쌓이고 좋은 인재들도 모이고 그런 선순환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정혁신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모노타입 웨이퍼를 중국 기업들이 처음으로 양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이언몬드 와이어 커팅이라든지 웨이퍼를 자르는, 인곳을 자르는 과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혹은 펍 기술을 도입을, 양산에 도입을. 그러니까 다 양산에 대한 거예요. 첨단 기술을 중국이 개발한 건 아니고요. 발명한 건 아니고 한 1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기술을요. 연구실 기술을 공장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중국 기업들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기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이게 이제 태양광 서플라이체인의 처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폴리실리콘 부분, 그다음에 웨이퍼 부분, 그다음에 셀이 만들어지고 셀을 이렇게 하는 봉지제와 또 봉지제 밖에 있는 유리, 그리고 나중에 그걸 연결해주는 전기를 전선으로 연결할 때 필요한 인버터가 있겠죠. 각 부분에서 중국 기업들이 1등을 배출을 했습니다. 어떤 기업들인지 한번 제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실리콘부터 말씀을 드리면, 폴리실리콘은 간단해요 사실은. 뭐냐, 모래를요. 실리콘이죠. 이산화 규소를 정제를 해서 순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저렴하게 해야 돼요. 가격을 낮춰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다결정이었는데, 멀티타입이었는데 이걸 단결정으로 넘어왔습니다. 단결정은 쉽게 말하면 순도가 더 훨씬 더 높은 겁니다. 이거를 저렴하게 잘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으로 다 넘어오게 됐네요. 왜? 전기료 때문에. 전기료가 워낙 저렴했고, 나름대로 공정을 여기서 열심히 했고, 모노타입을 얘네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웨이라든지, 신테라든지, 다큐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1, 2, 3,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GCL은 있는데, GCL은 의미는 없어요. 이 회사는요. 지금 다결정에 집중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용을 내게 할 때가 공정한 비용 분석은 아닙니다. 여하간 통웨이, 신테, 다큐라는 기업은 이 폴리시콘 쪽에서는 좀 기억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웨이퍼 부분인데요. 폴리시콘을 가져서 용용을 한 다음에, 그걸 인곳으로 이렇게 쭉 뽑아내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쭉 뽑아내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인곳이 생기고, 이거를 절단을 하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잘라내는 것을 합니다. 이거를 또 싸게, 그 다음에 순도가 높고, 여러 가지 기준에 부합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아는 기업이 바로 롱지랑 중환이 있고요. 특히 롱지는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롱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은 이런 웨이퍼를 만드는 것이죠. 웨이퍼 부분에서 글로벌 1위인데, 무려 매출이 5조나 돼요. 태양광 기업이 매출이 5조가 되는 기업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5년 전에는요, 매출이 한 6천억 정도 됐던 기업입니다. 5년 만에 매출을 9배로 늘린 회사입니다. 이렇게 급성장을 하면서 캡팩스도 많이 했겠죠. 자본투자도 많이 했겠는데, 또 한편 사실은 이게 거의 순현금에 가까울 정도로 현금이 나쁘지 않고요. ROE도 2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참 뭐랄까, 좀 놀랍죠. 이렇게 급성장을 하면서 ROE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글로벌리 2등과의 마진 차이를 가격 차이 10% 이상 만들어내고, 이게 좀 놀랍죠. 그러니까 1등하는 기업의 특징입니다. 산업을 리딩을 하고 있고요. 마진도 좋고요. ROE도 좋고요. 성장률도 좋고. 이 기업이 뭘 했느냐? 단결정을 본격화한 기업입니다. 단결정 웨이퍼를 본격적으로 확산시킨 장본인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인고 장비를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거나, 커팅 기술을 도입한다거나, 퍼크 기술을 도입한다거나, 이런 거를 주도한 기업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면서 성장을 했고, 퍼크 기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태양광에서 발전, 그러니까 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더 많이 바꿀 수 있는 전환 효율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이거는 1980년대 연구실에서 이미 검증이 됐는데, 이것이 상용화된 것은 무려 20년 이상이 지났어요. 그래서 30년 이상, 30년이 된 1915년에서 가능해지는 거죠. 롱지에 의해서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폴리실리콘, 웨이퍼, 그 다음에 거기다 셀을 조작을 해서 태양광 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셀을 둘러싸고요. 이 태양광 셀을 둘러싸고요. EVA 필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또 유리를 붙이게 되는 것이죠. 각각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인버터가 필요해요. 봉지제는 뭐냐면, 태양광 셀이 있잖아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셀이 있습니다. 그게 외부에 노출이 되면 훼손이 되거나 습도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기능이 저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걸 압착시키는, 밀봉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EVA 필름이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닙니다. 태양광 모듈 원가의 2, 3%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굉장히 별거 아닌 것일 수는 있는데, 여화가,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있어야만 태양광 셀이 20년 이상 기능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별거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또 1등하는 기업이 나왔어요. 어디서? 중국에서. 이 봉지제라는 것도 원래는 2010년만 해도 일본 기업들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또 중국 기업으로 판이 바뀌었습니다. 그 기업이 뭐냐면, 항조에 있는 First Applied Motory라는 기업이에요. 글로벌 점유율 1등이고요. 50%의 비중을 점유하는 기업이 됐습니다. 과거에는요, 2010년에는 일본의 미스이화학이라든지 브리지스톤 이런 기업들이 압도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기사를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재미있는 게 이게 기술 장기, 뭐랄까요? 진입 장병이 높아서 일본 기업밖에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쓴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한 10년 지나니까 일본 기업들은 존재가 없고 다 중국 기업들로 재편이 됐네요. 다음은요, 유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태양광 유리, 유리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태양광에 들어가는 유리는 좀 다릅니다. 왜냐? 태양광 유리는요, 태양광이 왔을 때 태양광 에너지를 최대한 흡수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유리는요, 반사하거나 아니면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태양광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른 거죠. 일반 유리 제조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태양광 유리에 특화된 기업이 생겼습니다. 그게 얼마 역사가 길지 않는 거죠. 5년, 10년 사이에 그런 걸 잘하는 기업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싱이솔라랑 플라이클라스라는 중국 기업입니다. 이 두 기업이요, 전 세계 시장을 과점을 하고 있어요. 점유율이 한 60%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기업 모두 ROE가 자본 수익률이 20%가 되는 아주 마진이 좋은 회사들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어떻게 해서 이 부분에서 1등, 2등이 되었느냐. 뻔하죠. 중국의 이런 서플라이 에코 시스템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의 어떤 지역에 태양광용 유리로 쓰기에 적합한 모래가 있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급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일본에 비해서 천연가스 가격 왜냐하면 유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 가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렴하게 가스를 공급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인버터인데요. 마지막 부분인데 인버터는 우리 상식적으로 알 때 이런 거죠. 직류로 생산된 태양광은 직류로 생산합니다. 그거를 그리드로 연결하면 이 직류를 교류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태양광에 들어간 인버터는 약간 더 많은 기능이 필요해요. 뭐냐 이 태양광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 전력과 전압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거를 최대 출력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걸 조작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이 알고리즘을 짜서 소위 말하는 맥시먼 파워포인트 트래킹을 해줘야 돼요. 이 알고리즘을 짜야 되는데 이게 소프트웨어 영역이고 반도체의 영역입니다. 이거를 잘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전환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해요. 뭐냐 태양광 설치 총비용의 10%나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 보시면 태양광 인버터 안을 열어본 건데 여기 보시면 캐퍼시티가 보이시죠. 그다음에 여기에 PCB가 있고 여기 반도체들이 막 끼어져 있는 건데 이 중에 일부가 IGBT 전력 반도체입니다. 이걸 통해서 전압을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인버터도요. 놀랍게도요. 인버터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기술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놀랍게도 태양광용 인버터고요.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5% 하락을 했어요. 태양광 셀 역시도 가격 하락이 많았지만 옆에서 도와주는 인버터 가격도 굉장히 많이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이러면서 태양광 패널 가격을 낮춘 거거든요. 산업 경쟁 구도를 보면 10년 전에는 인버터에서 독일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바로 SMA라는 회사입니다. 당시 2010년만 하더라도 이 회사가 태양광 인버터 점유율이 40%였습니다. 그런데 또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지금은요. 보시면 중국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커집니다. 보시면 첫 번째 제일 큰 기업이 화웨이 두 번째가 선그로랑 또 다른 중국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터 시장도 중국 기업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5년 사이에 놀랍죠. 이런 곳곳의 영역에서 중국 기업들이 튀어나와요. 특히 재미있는 것은 화웨이입니다. 이게 화웨이가 여기저기 다 등장을 해요. 참 이게 무서운 기업인 겁니다. 반도체도 하고 통신장비도 하고 핸드폰도 하고 서버도 한다 그러고 지금 여기 또 보니까 태양광용 인버터까지 하는 거죠. 왜냐? 인버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력 반도체, IGBT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뭐랄까요. 저희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화웨이가 약간 좀 밉상이랄까? 선그로 같은 건 상장 기업이잖아요. 저희는 선그로가 더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선그로가 성장하는 것을 화웨이가 어떻게 보면 경쟁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런 화웨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곳곳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여하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상장 기업으로는 선그로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넘버 글로벌이 넘버 2이고요. 여기까지 저희가 태양광 각 부문별로 중국 기업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